영화 촬영 중 당한 부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배우 유준상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6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불우한 가정 환자들과 양육시설,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겠다는 유준상의 평소 뜻이 실현된 것인데요. 기부 행사는 오는 11월 6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유준상은 입원 치료로 인해 아쉽게도 이 자리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